내 아이돌의 소중한 자를 득템하는 코너! 여기 보세요! 셀칼 시간입니다! 찬이 형이랑 필릭스가 잘할 것 같은데? 자, 찬이 형부터 먼저 볼게요, 그러면. 방선 씨부터, 오 마이 갓! 자, 일단 살아. ragt слож fever, Jacob. 하나, 둘, 셋. 오! 오 아니다 애니메이션 맛이죠? 오아, 어어. 오! iernesegar,맨. 필요сп잖다. 오용 researching looking for him. jacket. 보러 가는 거야? 뭐라고 하는 거야? 이번에는 플렉스에 대해. 어, 잘한다. 자연스럽게… 어떤 터치라고 하네? 뭘 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터치했어 자연스럽게 야 할 수 있어? 크리스 너 할 수 있어, 맨 오케이 하나, 둘, 셋 오 마이 갓 아니 아까 저는 잠시만요 크리스가 부담이 많이 됐네 승민 씨 잘했어요? 네, 완전 그 생각을 벗어났어 잘했어 이번이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봐야죠 승민이 기대된대, 승민이 승민이 기대돼요 승민 씨가 승민이 승민이가 나와야 돼 이제는 해줄 때가 됐어요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이에요 오 마이 갓 오 맨 쉽잖아, 이지 오 이지, 오케이, 오케이 승민이 하나, 둘, 셋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오 마이 갓이다 내가 오 마이 갓이다 내가 들었어요 오 마이 갓 와, 승민이가 우리 모두를 오 마이 갓으로 만들었어 와 승민이, 진짜 와,eme이, 너 너무 좋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승민이 오 오케이, 대표 이모티콘 예 승민 씨 승민 씨 이모티콘이요 정신이 감사합니다.